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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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룬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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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치울 거 없는데 태양계 저녁 냉정한 플러스도 아닌데 먹어야돼? 물음표 카드 있잖아 골드를 전부 주고 가세요 옘주 옘준다 부적 괜찮겠지 룬축전기 어디 있어 레보스키 이런 방을 나는 590 골드 띄울 거야 쟤넨 왜케 화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공허의 대왕 오한 무지개 재구성 뭐야 너 오한 무지개 오한 무지개 어둠이라도 방화해 놓고 싶네 펀치 컴파일 누라이버 냉정함 넣고 싶은데 컴드보다는 크크 어둠 백분열 가져가 더 줄까 아니 더 없네 더 있었으면 더 좋았다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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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힘 봉 봉 봉 봉 봉 봉 봉 봉 써 울지의 편향을 먹지 못했나 형형 룬피 부적방울 부적방울 평형있으니까 방울하자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여기저기 여기저기 물방울 여기저기 무지개 여기저기 에치워나? 진진기방전 카단장을 복제합니다. 방열판 밖에 없지않나? 유전 알고리즘? 백분열? 알고리즘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메아리? 이마야는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아이스크림 있어봤자 에너지 없을 것 같은데 눈축전기 세달 능숙천천 순수 신성 아 신성이 없네 능능 아 강섬 돈주고 샀는데 광기? 지울 것도 없는데 변혁 와우 심지어 두 번 전역 백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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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백분 Welp 백분엌 뭐야 너 까진데요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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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수리 필요없나 이제? 그냥 들고가 그냥 들고가 그냥 들고가 눈깔 하나 사 아니 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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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이제이오이제이오 쓰기로 디펙트 13에티 기만족 아 소화권 선생님 감사합니다 12엔티라니 놀랍군 아니 13 정말 놀랍군 이거 각별히 써야되나 안 써도 되겠지 이게 디펙트 템포가 맞나 미쳤네 미친 조커 더블 홀로그램 눈보라 숨숨 숨숨 숨쉬어 필요없겠다 이제 다수할 필요없는거 아닌가 공생디펙트 공생디펙트 이 정도는 돼야 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켈리 너브 족보 이엠주 딱 한 번 발동했네 이엠주가 그렇지 뭐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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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슨 템포인가? 러브카노드 고도를 둬라 세로가 말린다면 덱이 약한건 아닐까요 방열판 쓰지 않아도 강하다 공말이 다가올 뻔 무엇을 지워야 하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아도 쫓어 파워 포션 읍셀걸 방열판 점마 저걸 위치 선정 개못하네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위치 선정 조코, 홀로그램, 컴드 편향? 편향이 끝나기 전에 선투도 이기긴 하지 이겨 선투도 이기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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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투도 이기긴 하지